동네놈들 반갑습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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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춥노? 잘 지냈나? 네 잘 지냈습니다 야 너는 뭐 얼굴에 비비를 바로 다니네 야 시키 아유 대형님 너는 뭐 살이 왜 이렇게 찢노? 운동 됐어요장님 운동했나? 예 감사합니다장님 정훈이 잘 지냈어? 그래 그래 아 빨리 물어 빨리 물어 춥다 춥다 아 가자 아 따라 따라 내가 1년도 갔다 왔나? 와 이거 좋네 이야 거기는 너무 편해 이제는 아 빨리 물어 안 물어 물어 그럼 뭐하노 빨리 물어 먹자 괜찮습니다장님 괜찮다고? 아니 하라는 거야 아니 말하라는 거야 먹어 현장담뱅이니까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잠시 식사 중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이벤트가 있어서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정종필씨 출소 기념 이벤트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동생분들이 출소하셨다고 이렇게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뭐해 왜 앉아 앉아 나 또 팔일 뭐해 네 우리 종필씨 네 이쪽에 잠깐 서 주시고요 아 예 예 예 아 일단은 우리 종필씨의 양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필씨께서는 사기 2건 절도 3건 폭행치사 5건 등 총 10범으로 강력범죄를 일으키시고 예 깨끗하게 사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모범수님 네 아 아 아 일단은 그 사회를 또 복귀를 하신 만큼 한번 소감을 또 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 우리 재민이 정훈이 감독님 예 감독님 그래 재형이 아 대형이제 그래 고맙다 하여튼 뭐 너희들 땜에 내가 또 이렇게 힘이 나고 멋지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도 저기 오늘 옆에 계신 전북들도 너무 예 뭐 위험하다는 느끼지 마시고 안심 안심하고 뭐 드셔도 돼요 오늘 그 제가 사겠습니다 어 네 우리 사회 복귀를 하셔가지고 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진짜 축하드리고 동생들이 우리 출소를 기념을 해서 요리케익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역시 출소에는 또 팩트 보죠 출소를 하신 우리 종필씨 큰 박수로 네 우리 복귀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일단 부셔야죠 촛불을 푸시고 자 우리 두부에 케이크 커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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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아 아 오랜만에 또 칼을 잡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네 네 이게 원래 엄지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 현역 때처럼 응 딱 쑤셔서 돌리는 이 스냅이 아우 역시 살아계시네요 다시 한번 허공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엄지가 들렸다 아우 멋지십니다 아 역시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씨께서 이번에 출소를 하셨는데 감빵에서 복역을 한 계열수를 맞히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역을 하신 계열수는 얼마나 될까요? 17개월인가 17개월인가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아휴 19개월인가? 18개월이잖아 아이고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은 야 섭섭하게 1억이야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어? 장난이야 당연히 있냐 아 유머러스 하시네 아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또 하나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테이블 밑에 당첨이라고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손님들도 네 옆에 그 테이블 밑에 한번 확인하시면은 당첨이라고 적혀있는 종이가 붙어있을 겁니다 네 저기요 부쳤어요? 사회자요? 네 부쳤습니다 어 저기 당첨입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아 이쪽으로 없어요 아 죄송하세요 미안하지 마시고 아 네 이쪽으로 일단은 당첨이 되셨는데 우리 종필씨께서 또 이렇게 출소를 하셨는데 한번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아 예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네 착한 일 많이 많이 하시면서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착한 일을 원래 하고 했는데 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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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좋은 일이요? 아 예 뭐 좋게는 살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당첨되신 분들께 저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네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네네 이게 우리 종필씨께서 현역 때 이제 많이 대가리를 깼었던 파이프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종필씨가 쓰셨던 연장을 와 너희들 이거를 찾았냐? 아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조금씩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이제 아 이쪽으로 대가리를 깨신 게 맞죠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형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예예예 자 그리고 우리 종필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몰래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저희 그런 거 준비한 거 없습니다 일단은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필씨가 감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혀서 가해를 하셨죠 우리 피해자 마지막 피해자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 예예 잠시만요 아 예 잠시만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우리 임섭봉씨 아 예 우리 몰래 온 손님 우리 임섭봉씨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우리 섭봉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종필씨가 어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토킹치사를 당하신거죠 예 이제 피해자시고 이제 가해자신데 이렇게 또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게 이제 법정말고는 없을텐데 다 잊으셨습니다 다 잊으신거 맞으신가요? 네 종종필씨 위해서 네네네 편지 한통 써왔거든요 아 네 박수 네 박수로 우리 섭봉씨의 편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출소하신 정종필씨로 인해 가게를 접고 전체 8주 및 3천만원에 피해를 본 피해자 임석봉이라고 합니다 1차 판결에서 징역 5년을 받으셨는데 상소를 하셔서 2차에서 1년 반을 받고 나오신걸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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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조금 더 뜻깊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즐거운 자리니까 저기 앉아서 앉아서 그냥 네 먹고 있어요. 저 계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봉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마지막으로 우리 종필 씨와 게임을 해서 이기시는 분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우 우리 석봉 씨. 종필 씨 게임 한번 이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분 하실 게임이 탕수육 게임이라고 탕수육 탕수육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탕수육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종필 씨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시작합니다.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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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네. 자 게임 시작합니다.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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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 자 그러면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설이 다 들어가고 예 지금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